안녕하세요 캐나다 벤쿠버 해피 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거의 한 70% 정도가 이렇게 삼 사십 대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삼 사십 대를 한국에서 치열하게 정말 저는 이제 아이들 케어하면서 이제. 내가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정말 악재같이 살고 빚도 갖고 사업을 해서 돈도 벌고 그랬었는데요. 이 삼 사십 대가 사실은 가장 그럴 나이예요. 근데 요즘은 싱글분들도 참 많으세요. 저희 때만 해도 제가 80년대 그때 제가 90년대 결혼했구나. 그때만 해도 뭐 대학 졸업했든 뭐 직장 다니든 스물다섯 여섯 넘어가면은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되는 분위기였고 가야만 할 것 같았고 그래서 저도 했고. 근데 요즘은 정말 이렇게 세상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또 달라졌어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싱글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근데 싱글분들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고 제 주변에서 봐도 이 결혼 생활이 별로여서 어쨌든 간에 싱글이면 더 화려하게 더 멋있게 더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보면 많이들 안 그러세요. 이게 결혼한 사람들은 애 남편에 지쳐가지고 살면서 힘들고 이 싱글분들은 보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부모님, 부모님 케어를 또 많이 하세요. 부모, 형제, 조카. 이런 가족의 울타리 속에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나이 30대, 40대 싱글되신 분들은 부모님은 계속 연로해 주시고 남는 게 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더 다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 40대에 결혼을 했든 혼자 싱글를 하시든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이때가 뭔가 막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내가 해놓은 것도 없고 앞으로 가긴 가야 되겠고 마음은 급하고 근데 몸이 어때요? 거의 여러분 운동 안 하고 평소에 관리를 안 하면 30대 중후반부터 몸이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저도 딱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이제 이민대 꿈도 있고 아니면 어떤 희망을 갖고 뭔가를 할 때 돈을 벌어야 되고 뭘 할 때 보면은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미루거든요. 너나 나나 없이. 근데 정말 여러분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제 앞날도 모르고 여러분 앞날도 모르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살든 간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내가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아 우리 애청자분들과 나와의 인연은 정말 보통 인연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어떻게 서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끌어주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게 서로 격려해지고 희망을 갖고 살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갑자기 무슨 생각일게요? 제가 러닝클럽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저도 제가 지금 뛰기 시작한 지가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제가 유튜브 하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짧은 시간에 효과 있는 운동이 뭘까 하다가 막 뛰기 시작했거든요. 저 원래 절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다리 관절도 안 좋았고 허리 힘도 안 좋았고 하여튼 몸이 제가 아 이거 부실부실해요. 이게 생긴 것보다 달라요. 말하고 달라요. 그랬는데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뛰었는데 정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이 프레쉬 에어를 산소 홍급이 많아서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심장 박동수도 강해지고요. 그 다음에 질 좋은 게 또 하나 생겼어요. 머리가 맑아져요. 정말로. 그런데 어떤 분이 댓글로 정말 뛰었더니 머리도 맑아지고 밝아지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대요. 그런데 저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그걸 느낄 대로 몰라.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니까 어머 나도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저는 제 일상을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뛴다 그랬을 때 여러분 같이 뛰기 시작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뛰어요? 지금부터 뛰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뛰어야 나중에 저를 건강하게 만나고 마인드가 굉장히 밝게 바뀝니다. 제가요. 어두운 얘기만 하고 세상 불평불만 얘기하고 남탓만 하는 사람들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돼가요. 진짜. 그리고 굉장히 우울하고 짜증나고 피곤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 안 갖게 하는 방법이 딱 러닝인데 제가 클럽 이름도 만들었어요. 뭐게요? 해피런. 우리 애청자님들.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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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뛰세요. 진짜로. 그러면은 뛰다 보면은요. 머리 회전도 빨라지고 긍정적인 생각도 바꾸고요. 의욕도 강해지고 정말 몸도 몸이 건강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몸이 건강이니까 마음과 정신과 모든 게 달라져요. 정말 여러 번 해보세요. 그래서 해피 런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저 한국 얼마 있으면 갈 수도 있어요. 한국 가서는 우리 만나가지고 뛰는 것부터 하자고요. 뛰고 나서 땀 흘리면서 뭔가 해냈다는 기쁨과 진짜 머리 회전이 좀 빠르더라니까요.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계시든 캐나다에 계시든 저기 오스트리아도 있고 일본도 있고 저기 필리핀에도 계시고 제 애청자분들 아주 사방이 있어요. 호주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 계신 곳에서 뛰세요. 그래서 우리 언젠가 건강하고요. 정신이 뚜렷하고요. 마음이 밝고 생각이 화나면요. 반드시 만날 수 있어요. 우리. 그래서 어느 날 우리 벤쿠버든 한국이든 다 같이 만나서 해피런 뛰게요. 하루 신나게 뛰고 정말 멋있게. 어때요 제 생각. 그래서 제가 이름을 있던 가스칭으로 해피런 피플 해피런 클럽 여러분 이름 정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왜냐하면 운동 클럽을 가든 뭐를 하든 간에 시간과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돈 안 들어가고 좋은 산소 마시고요. 됐으면 밖에서 뛰세요. 동네 그냥 아무데나 무조건 뛰어요. 몸 건강하지만 근육 길러주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런 우리 여자들끼리만 하는 얘기인데 이제 운동 안 하잖아요. 진짜. 이 근육 다 빠져나가고 힘이 없어지면 뭐가 붙느냐 하세요. 40대 넘어가면요. 저도 그거 걸렸어요. 여자분들은 오줌소태 걸려요. 남자분들은 전립선이 약해집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웃다가도 뛰다가도 지금 혹시 내 영상 보고 뛰려고 했는데 오줌소태 때문에 못 뛰는 분. 뭘 하셔야 되냐면 아랫배에 힘 꽉 주고 여기 코와 운동부터 하셔야 돼요. 진짜. 이게 저는 다리 두 발을 올리고요. 거기에 책을 한 네 권 딱 올려요. 그리고 아랫배 배꼽 밑에 5cm 옆으로 5cm 그 지점 배꼽 밑에 5cm 거기에 힘을 꽉 주고 매일 그거를 해요. 제가 그거 한 2년 해갖고 매일 하면 아마 얼마 6개월만 해도 효과를 볼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없어지고 그렇게 뛰어도 아무 이상 없어요. 진짜 신기해요. 제가 40대부터 40대 몸이 완전 갔었어요. 정말. 제가 그랬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고 너무 부실해서 나 이제 50대면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지금 팔팔히 살아서 여러분하고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운동밖에 없습니다. 돈 들어 하는 운동 안 해도 괜찮아요. 30분 처음에 10분 20분 사소히 뛰다 하셔가지고 우리 해피런 합시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정말 만나서 어떻게 살아든지 이 사고와 생각이 바뀌면 정말 어디서 살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니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오늘 주제가 지금 30대 한국의 싱글분이 계신데 지금 선택이 길어있어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20대에 제가 이제 이 얘기가 이분 얘기가 너무너무 공감되는 얘기가 많아서 제가 한 이틀을 생각해보고 정리하고 내가 과거에 경험한 거를 믹서해서 해주면 참은 애청자분들한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해드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20대 후반에 2009년도 오일로 오신 거야. 근데 여러분 올 때 그냥 혼자 잘 안 오시죠? 다 누구 따라와요? 지인 따라와요. 제가 그래서 친인척 영상 꼭 보세요. 지인 따라올 사람들은. 지인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보니까 이민을 하고 싶으니까 이주공사에 상담을 했답니다. 상담을 했더니 다짜고짜 그 이주공사에서도 외곽지역으로 가라. 그럼 거기는 영지권이 쉽게 받는다. 그리고 나서 이리로 오면 된다. 그랬는데 이분이 이미 그 지인을 따라왔잖아. 첫 번째 지인이야 이분이. 지인을 따라왔는데 이분한테 같이 방도에 계약을 했고 또 의지하고 싶은 맘도 있을 거고 또 두려움도 있으니까 가려고 안 했겠죠. 지인을 먼저 믿겠죠. 돈 버는 이주공사는 안 믿었겠죠. 그래도 여러분 변호사를 믿어야 되지만 똑같이 전문가를 일단 믿고 봐야 돼. 따지고 내가 믿어야 될지 마찬가지 내가 결정을 하지만 그 전문가들은 그 나름대로 다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 딱 노하우고 이분하고 그냥 지인 옆에서 사기로 작정을 한 거야. 그런데 2009년도면 제가 마니터마스 때거든요. 그때 한참 벤쿠버 쪽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식당 그런 데로 워크비자 받고 영지권 받으러 왔어요. 왜냐? 영어 점수도 필요 없어. 그냥 그 업주가 LMI만 주면 워크비자만 주면 영지권 진앙 그냥 해가지고 한 2년 내로 다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마니터마 권했을 거야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마니터마가 우리 사업이민 가면서 사업이 확장되면서 식당이 많이 늘어나면서 일손들이 부족하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손들을 어떻게 해요? 결국은 다 우리 한국의 주방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았었어요. 우리 마니터마스에 가서 식당이나 그런 데로 워크비자 받고 영지권 받고 그분들 물론 일로 나온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이분은 벌써 그때 한 번 기회를 놓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캐나다 어디에 계시든 미국이든 어디든 계시든 있잖아요. 지금 일이 잘 안 되고 뭐가 꼬이잖아요. 지인 믿지 마세요. 지인은 그냥 친하고 좋은 관계만 유지하시고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찾아가야 돼. 대부분 실패하는 사람들이 언니 따라 동생 따라 삼촌 고모 이모 고모 다 따라오다가 다 거의 꼬이고 안 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야. 혼자 오거나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공부해서 오시는 분들은 잘해요. 진짜 보면은. 그런데 누군가 의지하는 사람은 똑같아. 비즈니스 할 때 친인척 믿고 비즈니스 하면 3개월 못 가서 망하죠. 똑같아. 친인척은 친인척일 뿐이야. 그래서 이분이 그때 한 번 첫 번에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거는 지인 믿고 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절대 지인 믿고 영지권까지 이민까지 될 걸 생각하시면 절대로 큰일 나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한 번 이분이 기회를 놓친겠어요. 이분보다 한 달 뒤에 오신 또 두 번째 지인이 왔어. 그런데 그 지인이 우리 이 애청자분에게 ECE 데이케어 할 수 있는 유학 교육 프로그램을 공부해라. 그랬는데 이분이 왜 거절하냐면은 한국에서 학원에서 선생을 좀 했었나 봐. 그런데 애들이라면 힘들고. 왜냐하면 애들을 안 키워봤으니까 미혼이면 애들 키우기 힘들죠. 그건 우리가 알죠. 키워본 사람만이 알지. 그래서 그 애들 뒤치다거리하고 비유 맞추고 너무너무 짜증나고 질려가지고 나 다시는 애들 그런 거 안 한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 옛날 그 힘들었던 과거 기억 때문에 노 한 거야. 그런데 봐요. 마니토바에서 그때 갔었으면 바로 영지권 받고 지분이 여기서 캐나다에서 살 수 있는 분을 놓쳤죠. 두 번째 ECE를 그분이 했다는 얘기는 여기가 그때도 ECE가 딸렸고 취직이 잘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또 놓쳤어요. 왜? 내가 목표를 향해서 갈 때는 걸림돌을 치워야 돼요. 그냥 걸림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아 이민이 잘. 이민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내 인생이 달린 건데 그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이걸 놓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할 때 내가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이었던 그래서 걸림돌을 치웠는데 어떻게 치냐면 되냐면 까짓 것. 그리고 여러분 내가 싫은 일, 힘든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 일을 사랑해줘야 돼요. 나는 네가 좋아. 네가 내 인생을 책임질 거잖아. 그래 너 없으면 나는 그냥 큰일 나. 그러니까 난 너를 사랑하고 너 일을 재밌게 할 거야. 너도 나한테 보답 잘해줘. 아싸 신난다. 이렇게 일하셔야 돼. 나 너 싫었어. 정말 싫었어. 그러면 정말 싫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 새롭게 도전할 때는 싫어도 힘들어도 까짓 것. 너는 나한테 행복을 줄 거야. 내 미래를 줄 거야. 그래 나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도전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목표 위에서는 과거에 아무리 힘들었던 것들도 걸림돌을 치워라. 그다음에 또 세 번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은 그 첫 번째 지인 따라왔잖아요. 그분 아는 분이니까. 왔기 때문에 그 아는 사람 직업을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레스토랑에서 일하니까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은 LMI 준다 그러니까 그 레스토랑에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야. 그런데 해보니까 거기서 경력도 네가 없어서 그 서버로 들어가잖아요. 보통. 그런데 서버로 들어가더라도 쿡이나 뭐 이렇게 슈퍼바이저나 이렇게 해서 영역권 신청하면 되는데 여기서 그거를 못 주겠다 그랬나 봐요. 네가 경력이 없기 때문에 네가 실제로 쿡을 할 수 없고 슈퍼바이저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결국은 또 못하니까 결국은 포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놓친 겁니다. 왜 막말로 여기서 시작을 했으면 LMI 준다 했으면 네가 경력이 필요하다 그랬으면 경력을 더 쌓든가 아니면 어떻게든지 날 책임져줘라. 나 어떻게든 열심히 일할 테니까 나 쿡으로 넣어줘봐라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했어야 돼요. 아니면 그 경력을 쌓든가 그런데 이 기회를 또 한 번 놓쳤어. 세 번 놓친 거죠.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실 분들 여기 계실 분들 잘 생각하는 얘기예요. 이것 조금 이것 조금 이것 조금 하면 안 돼요. 한 번 하려고 했으면 진짜 끝까지 가보는 거고 이게 진짜 아니다 싶으면 전문가랑 상담을 해가지고 빨리 움직여야 돼. 이걸 안 하고 있다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다 LMI도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아 내가 그러면서 칼리지 가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칼리지를 알아봤더니 다 이게 6.5 이상의 레벨이 필요한 거예요. IH가 그런데 본인이 공부해 보니까 6이야. 6 나오면 어느 정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6이 나왔으면 사실 그때 ESL을 한 텀을 듣든가 두 텀을 들으면 5는 금방 올라가요. 0.5니까 그렇게 해서 칼리지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또 딱 포기하고 원타리오 쪽에 칼리지가 영어가 조금 더 쉽고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무슨 비즈니스과를 신청해놔서 억셉트까지 받았대요. 이제 자 벤코베에 살다가 한 3년 살다가 이제 원타리오에로 갈 이 사이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한 3년 동안 한국에 못 갔으니까 한국에 한번 가버리라. 그리고 한국에 이제 가신 거야. 그러면 제가 얼핏 이 영상도 분명히 옛날에 찍었어요. 한국 함부로 제가 가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서 정착하고 안정되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왔다 갔다 갔다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한국 가서 보니 또 효녀 딸이야 보니까 또 엄마도 안쓰럽고 가족도 같이 있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또 3년 동안 여기서 얼마나 고생만 했어요.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젊고 아직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에이 그래 가족과 함께 있는 것도 괜찮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캐나다 벤코버에 와서 다시 다 정리하고 원타리오 학교도 안 가고 그냥 한국에서 지금 산 게 지금 6년째라나 그래서 결국은 벤코버에서 3년 6개월을 3년 6개월이면요 그 당시는 어떻게든지 다 영주권 딸 수 있는 기회가 여기저기 많았었어요. 너무 아까워 진짜 그러니까 내가 기회가 오는데도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6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제 계속 캐나다의 미련 이민병을 못 버리는 거예요. 원래 그동안 계속 캐나다의 그리움 또 내가 왜 거기서 못했을까 아쉬움 이게 있다 보니까 결국 또 그 관련된 사람을 또 만나는데 첫 번째 지인 따라갔던 레스토랑에서 일했던 분을 지금 이렇게 또 만난 거야. 그러면은 상황을 다 얘기해 들어보니 너 그럼 캐나다 올래? 매니저한테도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매니저도 자꾸 찾는다 이러니까 솔깃하죠. 그래서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 길을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 6년 전에 일했던 그 레스토랑 가서 LMI를 준다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방문 비자로 그냥 무조건 와라. 6개월이면 그냥 비지털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오면 알아서 2, 3개월 만에 LMI를 내주겠다. 그리고 영어는 네가 알아서 공부해라. 이건데 시나리오는 이도저도 안되면 제가 이제 막말로 식당 같은 데 레스토랑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 느낌은 제가 주변에서 경험한 바로 실제로 내가 얘기 들은 게 많기 때문에 얘기하면 지금 그리고 벤코버 현실을 제가 알잖아요. 벤코버에 영어 점수 까다로운 일 때문에 모든 식당들이 지금 사람 일손이 딸려서 큰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 그랬죠. 정부에 막 건의를 해서 이 영어 점수만 없어지게 하라고. 이게 여파들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저한테도 지금 제가 좀 쉬고 싶어서 좀 쉬고 있는데 팟타임 하나만 하고 있는데 또 어느 분이 일식당에서 저한테 팟타임이라도 좀 해달라고 캐시라도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제가 원래는 안 하는데 아참은 제가 다음 주쯤 또 할 수 있어요. 왜냐 도대체 일식당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내가 가보려고 가서 한 대까지 해보려고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현실을 더 리얼하게 보여줄 것 같아. 이 정도로 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 6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거쳐간 사람은 다 찾아. 좀 일 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여러분 워크 비자를 딱 받는 순간 주말 없다고 그랬죠. 쉬프트럭 계속 돌립니다. 왜? 힘들어서 사람이 못해. 영주권 심의권자는 그냥 자기 쉬고 싶은 들어 쉬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힘들면 다 나가버려. 힘든 일은 누가 끝까지 참고 견디냐. 워크 비자를 받은 사람이 견디고 있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 슈퍼바이저를 주는 이유가 다 있어요. 왜? 슈퍼바이저를 해놔야지 슈퍼바이저가 자꾸 바뀌면 제대로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도 큰 식당들 있잖아요. 좀 유명한데 보면 다 워크 비자 받은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 슈퍼바이저를 다 해놨습니다. 그럼 왜? 한 2, 3년은 꼼짝 갖고 있거든. 그럼 잘 돌아가. 이건 너무 리얼한데. 그래서 이분도 지금 딱 그런 케이스야. 슈퍼바이저 해줄 테니까 오라는데 굉장히 급한 거예요. 거기에 지금 그리고 일단 와서 너 이름부터 알아 이거야. LMI가 나오든 안 나오든 해놨는데까지 해보고 안 나오는 건 본인 책임이야. 이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물론 급하니까 LMI를 어떻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그때 이미 LMI 진행했는데 안 해줬단 말이에요. 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유도리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은 더 많이 필요할 때고 더 급할 때야. 그래서 지금 너 슈퍼바이저 했으니까 지금 오라 그랬어. 이 선택은요. 제가 이미 영상에서 많이 올렸어요. 그 넷수랑에서 일하는 그 현실이며 그리고 미국에서 3년 6개 살아봤기 때문에 감이 잡히실 거예요. 글쎄 과연 정말 이것도 저것도 없고 내가 육체적 건강에 먼저 받쳐줘야 돼요. 이거를 정말 도전하고 싶으면 그래서 제가 막 뛰려는 거야. 여러분들이 정말 목표를 이거 뭔가를 하려면 뛰어야 돼요. 걷고 뛰고 막 하다 보면 체력을 길러지잖아요. 못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든지 할 수 있으세요. 근데 내가 보기와도 선택이 퍼기지면 별로 없어. 왜냐면 현재 돈이 없고 기술이 없으면 캐나다 이민은 무조건 가야 되겠고 그러면 와야지 어떡해요. 오면 저런 일밖에 할 수가 없어. 물론 영어 점수는 본인이 그래도 꾸준히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어가 조금 되실 것 같은데 되시면 여기 어차피 방문 비자로 그냥 오라 그러는데 그럴 바에는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와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그래도 조금 나은 잡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각오가 돼 있다면 물론 안 되면 거기라도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지켜본 바론 옆에 주변에 일자리 많아요. 지금 왜냐면 영어 점수 까다로워져서 애국인 노동자들이 팍 줄었어요. 그리고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소도시로 다 가버렸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대도시가 좋아서 그냥 여기서 끝까지 그냥 어떻게든지 있으려고 하는 분만 남아있어 지금 그거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고 하느님 말 알고 계시겠지. 근데 어쨌든 이 선택이 길어서 조카라는 마음으로 나한테 조언을 해주라 그랬는데 아 글쎄요 하라는 얘기도 못하겠고 하지 말라는 얘기도 못하겠는데 일단은 한국에서 조금이라도 지금 30대 후반이 되신 것 같은데 돈이 너무 없으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이미 여기 와서 진행하는 진행 비용도 들어가고요.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으면 벌어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체력을 좀 길러서 오시고 그 사이에라도 제가 전해부터 제가 1월 영상 1월달부터 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늦게라도 오실 분은 영어하면서 기술 하나를 반드시 해오시라고 벌써 그때부터 준비하신 분들은 벌써 헤어든 제빵이든 하시고 계시면서 돈은 돈대로 벌고 기술은 기술대로 배우면서 내년쯤이면 와서 바로 도전이 되거든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그렇게 내가 진짜 헤어든 내일이든 영어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준비해 돈도 벌면서 할 수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여기 와서는 정말 식당 같은 데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좋아요. 대신 체력 그래서 내가 해피런 우리 애피로 해피런 클럽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가면 한국에서 뛰고 여러분 벤쿠버 오면 저를 만나러 오면 무조건 제가 시간이 안되면 할 수 없지만 시간 돼서 아직은 제가 시간을 못 내고요. 하면 1년 1, 2년 뒤에 유튜버가 너무 바빠지고 이걸로 어느정도 제가 이제 기본생활이 되면 맨날 여러분들하고 놀 거야. 뛰면서 여기저기 방문하면서 내가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정보도 많이 주고 여러분 신나게 살기 우울하고 힘들 때 막 죽고 싶은 충동이 있을까봐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러지 못하게 여러분 살려낼 거예요. 그래서 힘내시고 정말 열심히 뛰시고 준비 잘하시고 오실 때는 다시 한번 꼭 생각하고 정답답하면 저 메일로 카톡 아이디 주세요. 왜냐하면 어설프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답사도요 준비가 된 분이 오셔야 돼요. 준비가 안 된 상태 답사하면 정말 돈만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제가 좀 들어보게 사연을 좀 들어보게 카톡으로 아이디 주시면 제가 이렇게 친구 맺으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오는 게 나은지 안 나오는 게 되는지 대화를 좀 하다 보면 감이 더 잡히거든요. 막연하게 저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은 3040 여러분 특히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과거는 보지 말고 정말 뛰면서 행복하게 준비 잘하시고 힘내시고 힘내시고 정말 여러분도 정말 한 분 한 분 정말 사랑해요. 좋은 일 많을 거니까 너무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준비하시고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행복하세요.